여기는 어디? 여기는 새로운 뉴뽑기방 부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가 뽑아갔네? 성품이 없는데? 애들 장난감 그 다음에 많이 안 들었어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지? 짱구 엉덩이 자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이렇게 많이 빠졌네?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성품기 있고 무전기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스페커 있고 스페커 있고 여보야 이거 뭐야? 봐봐 지우개가 빠지려고 그래 잠깐만요 봐봐 몇 번이야? 14번 14번 무전기 무전기 보시면 지금 타이가 깨져서 지우개 하나 더 나왔어요 지우개 하나 더 나왔고 위를 잡으면 지우개가 빠지지 않을까? 위를 잡아서 세워서 털어 지우개를 열쇠도 달렸어 열쇠도 위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저 열쇠를 잡으면 세워지잖아 털어봐 빠질 것 같은데? 응 그러면 일단은 천원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뭐야? 탑가서 놓는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탑도 없는데 어떻게 뽑았지? 랜덤으로 여기 내가 봤을때 랜덤으로 계속 그냥 잡는 것 같아 공간은 과연 지우개가 빠지지 털어가 과연 안 빠지면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걸로 위를 잡아서 밑을 잡으면 안 되는데 빠졌어 빠졌어 다 털어 잠깐만 저 끝을 잡아야 돼 5천원만 해볼게요 일단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어디 모서리 잡으면 벌어지면 또 빠질 것 같은데? 그렇지 여기 모서리 자 일단은 여기 잡으면 다 털어버려 털어 털어 뭐야 잘 안나오네 생각보다 그러면 밑에 부분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? 벌어지게? 응 알았어 입 열리게 뽑을 수 있을까? 빗망이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밑에 물어 털어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특이하나 뽑죠 계속 털다보면 입 벌린 곳이 어디야? 열쇠쪽 열쇠쪽 열쇠쪽이 벌린 곳이라고? 열쇠쪽을 볼면 돼 열쇠쪽을 볼면 돼 오케이 약점 알았죠? 하나 더 빠졌어요 그렇지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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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어렵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때 희망이 있어요 털다보면 줄이 다 빠지면 빗망도 빼면 돼 빗망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빗망은 들고 나와 빗망 처리하면 돼 빗망 처리 더 벌어져야 돼 내가 봤을때 거기 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열쇠 라인에서 모서리 고기를 물면 될 것 같아 아예 확 벌어져야 돼 내가 봤을때 입 벌려야 돼 입 벌려 모서리 물면 입 벌려 입 벌려 그렇지 입 벌려 그렇지 털어 다시 모서리 어디야? 저 벽 쪽? 응 저기 끝에 별 희한하게 다 뽑네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? 사장님이 일부러 해놓은거 아니지? 이렇게 뽑으라고 이거는 지우개 털어먹는 뽑기인가봐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돼 이렇게 되면 안돼 벌써 5000원 다 썼고요 이거 말리는거 아닌가? 지우개 빼다가 지우개 빼다가 이거 말릴 수도 있거든요 머리 쓰다가 벌렉 그냥 엮어먹자 다시 이쪽으로 완전 크게 벌려야 돼 이게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? 응 벌려 완전히 소화져야 되는데 꺾었나? 어? 어? 나왔어 나왔어 그냥 먹는거네 지우개 뺄 필요 없고 그냥 꺾으면 되는거네 이거 하나만 있는거구나 그렇지 14번 뽑았고요 사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것만 뽑으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뭐 그냥 먹으면 되는거죠 자 무전기 자 무전기 자 무전기 뽑았습니다 무전기 자 이제 무전 때리러 갑시다 무전 때리러 가겠습니다 무전 때리러 가겠습니다 이 매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